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빨리 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지금 모든 지역에 이제 퇴가 났구요 기간제 뽑고 있습니다 가면 된다 안된다 가지 마세요 왜 기간제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임용고시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 예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 부산의 땡땡목 고등학교의 고고등학교의 발령 받았습니다 그 친구 한 5년간 6년간 기간제 말했습니다 죽을 했습니다 청춘 다 봤겠죠 하지만 1년간 제가 절대 하진 말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끈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학교에 있잖아 부산입니다 수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날짜가 2월 11일이에요 뭐 하십니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정치 차리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번에 시험 봅니다 봅시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성공제 지급생활 했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몇 문제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아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뭐 보자 한 3문제 그냥 어디노 예 예 한번 칠할게요 서명이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가 3문제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자 3문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지급생활 지금 이거 충분합니다 자 성공적인 지급생활 봅시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이거 별표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초적인 기초적인 성격 기초적인 성격 자 이거 별표 또 봅시다 그 다음 목표 이런 것들 실천적인 지급식 갈로 넣기입니다 갈로 넣기 여러분들 이런거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이런것도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성취기준이 뭐다 그렇죠 학습목표 이런것들이 학습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목표 자 학습목표 자 그 다음에 지단시가 다 했죠 교수 학습 방법 어떻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냥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이거 뭐 해달라 스트리밍인가 뭔가 실시간 해달라 못합니다 왜 선생님도 스키즈 원업 바빠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필립고 치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 입니다 아니 몇시고 새벽에 6시 30분이네요 자 평가의 주안점 이런것들 진짜 이런거 중요합니다 영접평 성취기준 이거 중요합니다 s가 뭐가 나와 이거 시험 문제 100%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게 시험 문제 100%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지급생활입니다 성공적인 지급생활 자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지급생활 아 공업일반입니다 자 성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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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고요 목표 중요합니다 자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업일반과목은 건설 기계 재료 맞죠 모든 등 공업분야의 학과에서 이거 기초과목입니다 자 여기 적혀있죠 기초과목이라고 맞죠 예 전공과목을 이수하기에 앞서서 공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공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섭득한다 이게 뭔데 몇 학기 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학기 때 해라고 일학기 때 바보더라 공업기술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그냥 별표 두께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산업사회와 공업의 개요 산업사회와 공업의 개요 산업사회와 공업의 개요 목차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 제품의 생산 그 다음에 기업활동 대학기술과 공업의 발전에 다른 산업안전과 환경오염 및 지급사회 윤리를 인식한다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공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당연하죠 현대산업사회에서 공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공업의 구조와 발달과정 및 경공업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똑같은 거에요 자 공장자동화 및 이렇게 적합한 기술을 갖춰야 할 적합한 기술을 갖춰야 할 자식과 능력 제품의 제조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죠 또한 이런 것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제의 및 공의 원인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재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공업 분야 학과 학생에게 산업사회에서의 기술의 역할과 우수 기술의 필수적인 소양 필수적인 소양 야 이거 중요하네 또한 합리적으로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자기 이끌어 자기 아래 잡아야지 자 내용입니다 내용형이요 여러분들 이 내용형이 뭐라고 해서 내가 내용책에 그렇지 책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자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목자가 있는 교과서를 사라고 사라고 교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? 새벽부터 연락옵니다 계속 자 산업사회와 공업의 개요 자 영역별 성취기준 한번 봅시다 자 영역별 성취기준 이게 뭐라고? 학습목표 학습목표 이거는 학습목표 아 이거 태블릿 누가 쓰면 사주세요 돈 드릴게요 뭐해 이게 뭐해 이게 학습 답도 하죠? 선생님들 줄 것 같아요 학습목표 에이씨 에이씨 목표입니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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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경고매의 개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공장 자동화 예 뭐 기업 경영활동 품질관리 예 경영 산업안전 자 이거 이거 100% 나옵니다 사고와 산업안전 지금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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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하잖아 맞죠 지금 하정동인가 거의 다 무너졌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 죽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가능한 데 다 죽은거에요 이제 자 이거 별표 3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자료가 어디냐 NCIC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8년 4월달에 고시된거 전문교육과2 여기에 원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있어요 건설 모든게 있어요 공해와 안전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친구들이 이걸 또 보내왔네요 그럼 문자도 왔습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바로 메일 다 보내드립니다 자 고 다음에 공업부제 지급세계 이런것들 시험은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100% 나옵니다 이런거 이번에도 나왔을걸 어디서 전부 다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시험 보면 어디 아니 그냥 자세히 보시라구요 이거 별표 별표 아시겠죠 자 교수학습방법 자 교수학습방법 자 교수학습방법 다 똑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뭐냐 여러분들 면접볼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모범은 다음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이 변환하는 지급상에 맞게끔 그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알겠나 또 자 이 과목은 뭐라고 했노 아이고 교육과정 짜시는 분들 좀 봐라 어 모든 학교에서 판사할 때 기초과목 이랬다 관련 종목에서 성공적인 연계에서 집중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야 성공적인 지급생활을 배우면 어떻게 공업일반 더 가르치라 제발 좀 적혀있잖아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양한 멀티 자료 다양한 멀티 자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 다양한 멀티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내릴 수 있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빙고 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였노 자 면접에서 이렇게 했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였노 교과 내용에 교과 내용에 제시된 각종 원리와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보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사고와 신론적인 면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쩐노 견학, 조사 및 토론 등은 어떻게?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또 전문기술인으로서 이런 거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영입별 성취기준 더 이상 이해 안 했습니다 자 산업사회 산업구조가 공급할 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그걸 적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와 연계해서 맞지? 구체적인 사례와 그지?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그냥 설명 알겠나? 한 번 더 볼까? 구체적인 사례와 이거 똑같잖아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 자 지금 3월 달에 우리 새끼 교사들 아 미안해요 신입 교사들 이제 교육과정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평가계획서 제발 좀 컨트리시 컨트리 좀 보여줘 하지 마세요 어?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직접 자기가 거기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르치 건지 왜 천년도 보고 있냐고 대한민국 모두 99.99%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저한테 오세요 다 뒤져줄게요 그걸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NCS 그래서 중앙위원회 하면서 교육부 일도 하고 뭐 노동부 지등기괴원이라든지 이런거 하면서 보는데 관심 없어요 방학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어떻게 무조건 왜와라 무조건 왜와라 아시겠나요 무조건 왜와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올라가볼까 자 건설전문교과 교육과정입니다 자 지금 벌써 성공적인 지급생활 끝났구요 두번에 했고 공업일반 한번 했습니다 이거 다 해드릴게요 극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채소 다 외우자 와 이거 좋은데 어 됐다 또 다 외우자 교육과정 이거 외우자 별표 교육과정 다 외우자 외울 수 없나 없나 못 외우였나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외우요 벌써 지금 외웠잖아 이거 시험문제 100% 나온다 안오면 안됩니다 성공적인 지급생활 안했죠 이거 별표 다 쳤죠 여러분들 이거 메일지 바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계속 연락옵니다 이름을 예비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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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처 전화 자 들어보세요 예비 이분은 100% 학교입니다 아 아 있네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저 인문계에 나오는 학생인데 어 공업계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실습하고 이런 하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교사 예비교사입니다 임용고실 준비하는 학생인데 선생님 수업에 좀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인근에 공고에 와서 선생님 진짜 해도 돼요? 하면 안되나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평가계획서 학교 알림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051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051반 새벽에 6시 5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빈이 선생님이었구요 오늘 2022년 2월 11일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2 2 3 6